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까 너무 어두워가지고 못 찍었어요. 그래가지고 붙어주세요 밀착할게요 밀착 자 이쁘게 예스 러빙 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정씨 얼굴 안 보여요 혜정씨 얼굴 혜정씨 얼굴 한 번 이끌어주세요 화이팅 세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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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스페셜 하면 돼요 왜 스페셜 하자 다음 주에 또 나오자 스페셜 하자 아 역시 경주 경주 우리 경주를 못 가요 아니 어두워 굴러졌죠 아 시려운지요 어! 나이 똑같은데 추워요 어! 나이 똑같은데 추워요 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안에 무대의 상인분인데 고맙습니다 세정 세정 생일이 생일이 생일 생일이 생일 민아 민아 보였스 보였스 민아 민아 씨 민아 씨 민아